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라의 살림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경제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생각하면 결국은 수입과 지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라는 문제는 회사뿐만 아니고 가게, 국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적으로 수입보다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부채를 더 늘리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를 48%대 유지하는 그런 것을 가정하면 현재 같은 재정지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그러니까 해마다 68조에서 111조원 만큼 더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현재와 같은 썸씸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68조에서 1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그런 세금 수입이 늘어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돈의 규모입니다. 무슨 수로 국민들한테서 68조원을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10조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 전국을 덜석덜석 그리게 만드는 종합부동산세 조세장이 만만치 않은 그런 종합부동산세가 2019년도에서는 불과 9524억 원이었습니다. 2년 만에 6.4배가 늘어나가지고 최소 4조 5천억에서 최대 6조 53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4조 5천억 규모에서 6조 원 규모까지 세금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불과 6조 원 정도 최대 그런데 무슨 수로 60조 원 이상 정도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무슨 수로 해마다 대한민국에서 68조 원에서 111조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어디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2020년도 대한민국의 국세 수입은 전체 규모가 285조 5천억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법인세가 55조 5천억 정도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 16조 7천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정도 법인세가 55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무선수를 써가지고 추가적으로 세금 수입을 68조에서 115조 원을 늘리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 채무를 늘려서 썸썸이를 유지하든지 다른 하나는 나라의 썸썸이를 줄여가지고 부채를 높이지 않든지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현재의 정부 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그런 세금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하면 결국은 이제 다음 세대에 또 세금을 부담을 늘리는 그런 국가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월 6일 날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실이 국회 예산처 자료를 받아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지표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장기 재정개혁이 나아있는 2060년도에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나라비신을 뜻하는 국가 채무비중이 48.2%로 묶는다는 그런 가정을 두면 40년간 매년 68조에서 115조 원을 늘려야 현재의 지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의 경우에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으려면 68조 8700억 원 정도의 세금 증가가가 있어야 썸씸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복지비 법으로 정한 의무 지출을 제외하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이렇게 강하게 질타합니다. 지난해에 정부가 부가가치세로 거둬도는 돈이 64조 9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세금을 신설해야 현재의 썸씸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표표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적자국제를 찍어서 빚을 늘리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썸씸이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세금을 더 내든지 현 상황에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썸씸이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문제는 나라가 늙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는 줄고 그 다음에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지난 4월 13일 날 블룸버거 통신은 안드레아 바우어 IMF 및 한국미션단장의 경고를 발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공병호 TV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태 부국장 겸 한국미션단장의 경고는 아주 정확합니다. 한국의 부채와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에 노령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령화에 따라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는 한국이 코로나19 지출에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에 지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이 현재와 같은 그런 썸씸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 채무를 더 이상 늘려가지 않으려면 매년 엄청난 규모의 그런 세원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데 그 세원을 제가 볼 때는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68조, 매년 68조에서 115조 원을 거의 40년간 계속해서 세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도로를 보거나 다리를 보거나 건설 중인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저 모든 것이 다 지금 채무, 국가 채무를 통해서 빛 위에서 건설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정치인들이 공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분주하는 것을 보면 저 양반들이 정말 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매년 해마다 한국이 68조 원에서 115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금을 끌어들여야 그래야 빛을 더 늘리지 않고 썸썸이를 유지할 수 있다. 당연히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아니고 한 집안의 가장 같으면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해 가지고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나라는 그렇지 않죠.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냥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의 차이입니다. 가정 경제 같으면 이처럼 지출이 수입을 늘어난 상태면 절대 빛을 늘리지 않죠. 그러나 국가는 계속해서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 채무를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겠습니까? 한 번 당하죠. 엄청나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